경상남도가 합의제 감사기구인 경상남도감사위원회를 도입하기 위해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김경수 도지사의 공약과 도정 4개년 계획 실현에 한발 내딛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도지사 직속으로 7명의 감사위원들로 구성되며 감사계획과 감사결과처리, 적극행정명책 등에서 위원들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 독립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감사위원들의 합의를 통하는 만큼 절차의 민주적 통제가 가능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감사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뚜렷한 장점이 있습니다. 도는 감사위원회 출범을 위한 첫 단추로 20일 오후 2시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감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